어? 슬쩍하기다.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 어떤 골드 증강보다 좋을 것 같은데? 돈먹는 증강 중에 저게 채울 것 같은데? 조이가 블루 쓰기 제일 좋거든요. 아하 도장이야. 워익 도장 쓰자. 나중에 탱커 사고 이러면 한튼 4원씩 버는 거잖아? 미쳤는데요 근데? 돈벼락 상위원 아니야? 개사기 아니야? 안 돼. 이거 3골드 짜린데. 아 이렇게 되는구나. 못 잡으면. 까비. 어우 너무 아쉽다. 그쵸? 레벨업을 했어야 된다. 그쵸? 그 안에 뭐 급하여 갈 필요는 없긴 한데? 돈 개잘보인다 근데 이거. 증강 중에 미쳤는데? 그 챔피언을 주는 거예요. 그니까 더 사기지 사실. 나중에 다 4코스트로 상대방들이 교체되면 4코스트씩 주는 거 아니야? 오우 야 아리나 왔다. 오우 야 나 뽀삐 갖고 왔어? 지렸다 지렸다 그냥. 학자를 넣게 되면은 이제 마나가 3씩 더 찹니다. 평탄을 칠 때마다. 에르카나. 아이템이 없어? 일단 뭐 아르카나로 주문력 10이라도 얻읍시다. 지팡이도 없고 연운도 없고 힘들었겠네. 오우 야 구인수 갖고 왔어? 뭐 왜 이기? 야 이거 이길 수도 있겠다. 구인수 바꿔. 미친. 평탄 챔피거든요. 미쳤네. 하이야르카나 이거 좀 많이 별론데? 무난한 전투 중간 하나 가져올게요. 오우 야 3골드 벌어왔어 미쳤나봐 이거. 뭐 넣을 거냐. 이럴 때는 그냥 레벨업하고 센거 하나 올리는 게 제일 좋아. 아 3골드 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아 3골드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아니 이런 돈 증강이 있었나 지금까지 근데? 아니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어우 탈이 야 이러면 워윙을 좀 제끼고 싶네. 도장은 얘가 쓰는 게 맞아. 이게 더 세니까. 사요세. 진짜 블루만 있었더라도 좀 더 셌을텐데. 어쩔 수 없죠 지금? 다들 리롤하느라 바쁘네요. 와 3골드 또 벌어다줬어 미친 게임이야 진짜 이거. 아니 돈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 4골드다 4골드다. 야 이렇게 4골드를? 너무 좋았고. 그냥 이기기까지 하면? 피관리까지 되면? 우리 근데 진짜 돈 증강을 먹은 게 이게 골드급 돈 증강이 아닌데 이거? 슬쩍 강이 이거 뭐야? 아니 이거 8렙을 찍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게 맞나? 모르겠네. 카르마 하나만 어떻게든 찾아보자. 아니면 그냥 쭉 지는 거야. 그래서 연우를 먹고 나서 구렙 가서 리로 돌리는 거지. 나쁘지 않을 수도. 시공간을 개인적으로 좀 쓰고 싶은데. 1템. 1템. 블루? 깝. 히히. 3성 증명 덱이 아니라 하첸복을 2골드나 더 주고 사는 건 조금 아쉬운가. 주술로 템브네요. 아 그런 걸로 뽑아도 되긴 하는데 스태틱은 그냥 써야될 거예요 저희가. 저희 좀 지더라도 구렙 밀까요 이러면? 요게 칼리스타까지 쓰면 되잖아. 일단 해보죠. 오우 야하하 이게 나와. 칼리스타가 나올까요 한 장이? 칼리스타를 많이 써. 와 라칸 하나 뜯어왔어? 야 뭐야 이거. 삼보호술사까지. 개사기인데요? 아니 개사기인데 그냥? 다음번에 레벨을 합시다. 뒤집기 한 개를 연성합니다. 의미 없지. 아쉽다. 가르마. 블루 보험. 3장. 2장. 시공간은 이제 스킬을 쓰면은. 시공간 효과가 빨리 발동하는데. 사시공간 스턴이고. 벌써 삼성이 있어가지고 좀 쉽지 않나? 우리 치감도 있는데. 아 안되나? 아 일성으로는 이성이었으면 좀 달랐을 수도. 까비. 지금 얘가 지금 좀 의미가 없어 사실. 이제 우린 하나다. 애매하네. 지금 일단 이웃에가 나쁘진 않은데. 아니 근데 마도사가 없어. 주문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주문력은 없어야 돼. 일단 시공간으로 해서 스턴 걸리는 거 좋았고. 혹시 카밀이 엄청 좋은가? 카밀이한테 템을 넣어줬어요. 오 칼리스타. 방금 칼리스타를 복사를 해왔어요. 미쳤다. 모르가나가 복사해온 거거든요. 돌아버렸는데. 이게 무슨 일이람? 뭐랄으로 넣어야 되나? 가치감 있는데. 총관면 나쁘지 않겠다. 아니 레벨업 할까? 에러 모르겠다 레벨업하고 그냥 이거 넣어. 한 번 지대까지만 하죠. 아니 이미 넣을 게 다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아니 카밀이 근데 역시 개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카밀이 스턴을 그치. 걸고. 보호술사에 있어서 피도 차고. 카밀 개미친 놈인데? 1단계 챔피언 복사본 하나씩. 다다음 턴에 레벨업 할지. 다다음 턴에 레벨업 할지. 이기냐 지냐로 결정을 하죠. 근데 우리 마도사가 없네. 없어도 되려나 근데 이게? 없어도 딜은 모자른 느낌이 아니긴 하네. 아 얘는 좀 1코스트 들어오는 거 좀 아쉽게 하네. 와 그냥 탱커가 사라져. 미쳤나봐. 털맛 스케일드 오 나이스. 이러면 한 단 더 버텔 수 있죠? 이러면 한 단 더 버틸 수 있죠? 와 근데 그냥 카밀이 사기 아니야 이거? ㅋㅋ 야 이게 워낙 좋다 이거 아 피오라가 뒷런을 한판에 터트려버렸네 터트리지만 않으면 이겼을걸 이걸 팔았어야겠네 아 근데 이건 시본가 아니라 모르가나가 엄청 세거든요 야 10레비야 컷 그냥 다이애나는 계속 써야될 때야 어쩔 수 없이 아 이거 그거 있어갖고 전투압사 있으면 할만하겠다 음 다이애나 넣을템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다이애나 넣을템이 없네 대천사 다이애나를 해야하나 다이애나가 다 썰어버릴 수 있는데 아 와 마도사가 나왔어 아니면 카시를 뺄 수 있겠다 사마도사를 할 필요가 없네 아 저거 죽었어 하지만 우리 모르가나가 신이거든요 와 모르가나가 돈 계속 뜯어 와 미쳤나봐 마녀가 없어지긴 하는데 작취 효율이 한 마리야? 아 두 마리? 불안정한 범을 상장 와 두 개 뭐야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 붙냐 애네들 타렉짜리에 뽀필 넣자고 아 근데 그거는 벨류가 너무 떨어져 점수판등반가 아 근데 이거 나쁘지 않아 왜냐면 뱀감이 쎄가지고 루테미어도 다 없애버리거든요 데미지가 오케이 나 스턴 걸렸고 이거 카르마 1성으로 1등 하겠는데 이러다가 아니 세긴 하다 이 조화 컷 아이고 이런 내가 둘 다 컷어버렸네 GG 이런 이런 또 1등을 해버렸잖아 alpha discipl assessment districts